어, 먹는 거다, 형. 안녕하세요. 뭐야, 술이야? 갔어, 갔어. 다요. 안녕, 안녕. 폭설을 뚫고 무사히 도착을 했으니 이제 일거리를 나눌 시간입니다. 피자 뜨끈하게 해가지고 피자도 먹고 하고 나는 일단 화덕을, 화덕 가서 저걸 해서. 피자하면 나 난데. 나 피자집 딸이라서. 나이스, 진짜? 나 피자집 딸이야. 우리 엄마가, 우리 엄마가 피자집 하시면 돼. 아, 진짜? 피자 딸이야. 우리 거기 가자. 너 피자 먹는 거 말고? 네. 진짜? 어머니가 피자 아셔? 네, 어머니가 피자 아세요. 너 만들어 본 적 있어? 네. 그럼 도와서 가끔 쉬는 날 가서 이렇게 같이. 어머니가 피자를 만들 때 한 번에 세 개 만든 날이 뭐야? 진짜야? 피자 돌려 놓고 계속 돌려 놓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. 저글링 하듯이. 저글링 하듯이. 그러면서. 땅땅땅. 명수야 가면 미나 어머니께서 곰 위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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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보자. 비닐하우스는. 비닐하우스는. 너와 가서. 저기 저기. 테리우스. 그 다음에 우리는 화덕하고. 일단 집. 너는 관리를 해.